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안의 C 언어 프로그래밍 4장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는요. 식별자, 이름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리터럴, 문자 상수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큰 따옴표 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료형,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0 나누기 4 하면 2.5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티저, 인티저니까 2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야지 2.5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형이 다르더라도 자료형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얘는 4바이트 인티저, 얘는 8바이트 더블이다. 그럼 얘가 더블형으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고 얘도 2.5, 얘도 2.5가 나옵니다. 물론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인티저형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꼭 그렇게 둘 다 더블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C 프로그래밍에서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가장 복잡한 함수인 스캔 F와 프린트 F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얘네들이 만능함수인데 굉장히 많아요. 기능이.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이제 입출력하는 함수들이 이제 갯과 풋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함수들이 중간에 이런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갯은 이제 입력, 입력하는 함수고 풋은 추력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름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 우리 아규먼트, 파라메타, 리턴, 반환값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가 있고요.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내 동전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아규먼트. 이 아규먼트가 이제 자판기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파라메타로 불린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음료를 리턴 혹은 반환값이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8장에서 함수 나오기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책을 많이 빌려 볼 수 있듯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C 언어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프린트F, 스캔F 이런 함수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그런 함수까지 만들어 쓴다 그러면 너무 프로그램이 고달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들, 많이 사용할 것 같은 함수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표준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컴파일러 회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항상 우리 변수도 저번 3장에서 배웠지만 X라는 변수를 인티저형으로 선언한 다음에 10을 X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C 언어에서는 항상 선언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 선언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운다고 했고요. 선언이 되어 있는 파일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아이오, 헤더 이렇게 해서 써주는 걸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표준 헤더 파일을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입출력 함수들이 이 안에 다 선언이 되어 있고요. 천 줄이 넘어요.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스탠다드 아이오, 헤더 파일만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함수들이 다 여기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샵, 인클루드 해주면 무리 없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은 사실 기능이 만능이다 보니까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만 배우면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초보때 배우기에는 제일 힘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들어가면요. 여기 쭉 해서 이제 파일을 가지고 나오는, 이번 학기 마지막에 하거나 이제 C++ 시간에 할 건데요. C++에서 파일 입출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못하게 되면 이제 C++ 시간에 할 건데, 파일 입출력하는 함수들은 다 F로 시작을 해요. F로, 그 다음에 Unformatted Input Output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풋 출력한다, 캐릭터, 문자 하나를 출력한다,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한다, 뭐 이런 함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matted 하게 되면 이 F가 Formatted의 약자입니다. 우리 배울 스캔 F나 프린트 F가 이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린트 F도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네요. 이 Underscore S가 붙은 애들은 Secure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안에 더, 보안에 더 철저한 그런 함수들을 또 만들어놨고요.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 표준, C11 버전, 2011년 버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이고요. 이런 함수들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도 있고요. 하지 않는 컴파일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도움말을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F도움말은요. 단어를 놓고 F1키를 눌러도 되고요.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이런 데 가면 이제 많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요즘 뭐 채집PT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본다든지 해서 지금 뭐 여기 쭉 들어가 보면 스탠다드 아이예 헤더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쭉 이제 또 나와 있고요. 각각을 누르면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F.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정말 굉장히 복잡하죠. 이따가 다 하셔야 할 건데 이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제 보고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어에다가 캐럿을 놓고 F1키를 눌러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1키를 눌러서 이렇게 제가 F1키를 지금 누르면 또 한마리 이렇게 나오고요. 살짝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프린트 F 함수의 선언이거든요. 뭐 인티저, 리턴형이 인티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F1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온라인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요즘 뭐 빙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크롬 브라우저, 아니 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브라우저가 뜹니다. 요즘 이 또 빙 브라우저가 뜨고 있죠. 최치 PT 엔진을 여기서 쓰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뜨고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최치 PT를 여기 이제 빙 해서 해서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로 가네요. 그래서 쭉 보면 처음에 매개변수 파라메타는 뭘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뭘 할 수가 있고 어, 어떻게 하죠. 뭐 이 지금 어, 프린트 F에도 리턴 값이 있었네. 성공하면 작성된 총 문자 수가 반환이 된다. 오, 이런 게 있었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텐데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실행을 해보면 헬로우라고 결과가 나오죠. 헬로우라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 뭐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인티지 X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리턴 값이 있으면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어, 퍼센트 D로 해서 엑스를 찍어보면요. 이거 뭐가 나올까요? 어, 자, O가 나오죠. 어, 여기 출력된 어, 문자가 다섯 개거든요. H, L, L, O. 그래서 O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 F 함수도 리턴 값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뉴얼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이 나올까요? H, L이라고 이걸 출력하고 여기 세 개가 지금 출력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도움말을 잘 보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F도 어, 리턴 값이 있었구나. 반환 값이 있었구나. 아,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매개변수는 이제 문자열을 넣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매뉴얼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required header라고 해서 어, 포함시켜야 되는 header 파일 이 어디인지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린트 F에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이런 뭐 스태틱 라이브러리인지 DLA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libc.lib 뭐 이런데 스태틱 라이브러리, 싱글 스레드로 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DLA 같은 경우에 나중에 msv.crt.lib 파일이 있고요. 이런까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는데 어쨌든 프린트 F의 기계 코드들은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도움말을 볼 때는 요즘은 워낙 워낙 뭐 도움말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에서 프린트 F 사용법 하게 되면 쭉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고요. 아까 이런 사이트들로 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채취 pt로 해서 프린트 F 하면서 사용법을 예를 들어 항상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줘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읽어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쉬운 한글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아직 어렵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채취 pt를 놓고서 하면 구글링 하는 것도 좋고요. 훨씬 더 쉽게 친근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같이 많이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